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세전에 세우신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네 번에 걸쳐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너희들의 마음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세상 끝에 인자의 징조가 육신의 눈으로 하늘의 무엇인가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가운데 인자의 징조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보이게 되는 인자의 징조는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시작부터 인자의 징조는 나타났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을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던 창세, 그때부터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때부터 인자의 징조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원전 사천 1년에 15월 10일 날 수요일에 선악가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고 그날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의를 제정하실 때 7월 10일로 대속죄의를 정하신 것은 10일 날이 대속물을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7월 10일로 대속죄의를 정하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날짜가 15월 10일 수요일 날 범죄를 하게 되었고 그날 대속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금토를 기다리고 일요일 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세상 끝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세상에 처음부터 시작부터 나타났었던 그 인자의 징조가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들의 눈에서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다가 이 세상 끝에 다시 깨닫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려서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살렘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은 없는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말 그대로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화의 시작, 창조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 그 구속의 계획이 바로 인자의 징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사업을 통하여 우리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 우주에 전부 다 펼쳐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의 사랑을 의심하고 창조주의 사랑을 거절했을 때 전능자께서 인자가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가 되셔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가장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영원한 세월 동안에 딱 한 번 죽으실 것을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능자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확고한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죽도록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계획 구속의 계획을 만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세워놓고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창조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그날 만세 전부터 숨겨져 있었던 그 구속의 계획 전능자께서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비둘기의 순결한 영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계획 십자가의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계획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그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대신에 그들에게 대속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속제일을 7월 10일날로 정하셨는데 대속물을 주신 게 10일이다 10편 33편 2절에 10줄 비파 10편 92편 3절에도 10편금 10편 144편 9절에도 10줄 비파가 나오는데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세상 끝에 나타나게 되는 그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15월 10일날 수요일에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10편금을 기록해 놓으신 건데요 출애국기 12장 3절과 6절에 6월절을 제정할 때 자 이 6월절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6월절이죠 그리고 그 6월절을 제정할 때 아비벌 10일날 양을 선택하고 대속물을 선택하고 14일날 양을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인자의 징조는 만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구속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창조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를 가지셨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국기 6장 3절에서 출애국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권능으로는 바로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아무리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인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 번째 재앙은 구속주의 희생적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큰 사랑 큰 구원, 큰 안식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전능자께서 우리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했을 때 그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 비로소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게 되고 저희들은 사단의 거짓된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가레서 6장 13절에서 평화의 의논 이 의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에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척추뼈를 뜻합니다 척추뼈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의 척추뼈가 33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평화의 계획인데 살렘성을 건축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척추뼈 평화의 계획에 척추뼈가 33개입니다 이것은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부터 33개의 척추뼈를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신 건데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억의 우리 인간들의 척추뼈가 전부 다 33개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도성의 구성원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다 초청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눈이 어두워서 짐승과 같이 되어서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나 자신의 척추뼈가 33개고 삼낮삼밤을 깨닫게 되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할 때까지 3000년의 세월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바른 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금요일 십자가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흑암에 빠져 있다가 이사야소 60장 말씀대로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고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여호와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가 가장 밝은 태양빛인데 그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세의 전부터 감추인 이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세의 전부터 숨겨진 것이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게시록 1장 1절에도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허락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시는 징조다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이 허락하고 보여주시는 유일한 징조가 인자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에 범죄하고 일요일에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나타내 보여주신 인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징조가 전능자께서 인자가 되어서 이루시는 구원이 인자의 징조인데 오늘날 저희가 깨닫게 되는 이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이 진리가 사실상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현재 그리고 과거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영원한 세월 동안의 창조사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새롭게 만들고 창조하시는 것이 그분의 권능이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창조적인 능력으로도 죄에 빠진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창조주의 권능으로 바로의 마음을 꺾으려고 이 놀라운 권능을 행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영원한 세월 동안에 딱 한 번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 사랑 이것이 큰 사랑인데 큰 구원, 큰 안식일 이 큰 구원을 딱 한 번 예수님은 두 번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스에 보면 예수님을 두 번 못 박아서 현저히 욕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거절한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세월의 한 가운데에서 딱 한 번 죽으시면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월 동안에 평화의 도성 새 예루살렘은 결단코 어두움의 그림자가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도성으로 영원토록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은요 세언약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나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완벽하게 증명하여 보여주었으니까 너희가 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결단코 잊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세월 동안에 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기념일 아비벌 15일 자 아비벌 15일이 이게 십자가의 기념일인데요 이 십자가의 기념일을 너희가 매년마다 십자가의 기념일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보장한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능자의 완전하신 사랑을 자기 희생을 통하여 증명해 보여주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서 십자가의 기념일을 너희가 영원토록 매년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아비벌 15일을 너희가 십자가의 기념일로 지킨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마음가운데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에서 광복절을 제정한 이유는 광복의 의미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광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광복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혁기 13장 8절 9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아비벌 15일이 너희들의 이마에 표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마에 도장과 같이 새겨야 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아비벌 15일을 매년마다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면 아무리 아무리 영원한 세월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 기독교단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기념일 큰 안식일이 폐지가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수치이고 짐승의 표이고 폐악한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큰 안식일에 제림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큰 안식일 십자가의 새 언약의 날을 폐지하여 놓고 그리고 구원받을 걸 꿈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저장공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